1. 암몬 자손 2.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3.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3.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4.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5.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5.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6.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6.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6.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니 6.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7.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7.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8.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8.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랭니다 9. 계속되는 본문은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사사인 입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9.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9. 그의 출신의 배경은 매우 비천한 기생의 아들입니다 10. 그렇게 비록 그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또 미천한 배경 때문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10. 이것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10.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 저지른 일입니다 10.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길라 장로들이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방관했던 것입니다 10. 그런데 이제 길라 주민들이 안문족속과 대처하는 과정 가운데 11. 비록 서자이지만 두 땅에서 큰 용사로 불렸던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려 했지만 11. 실패하고 안문자손들은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비록 입다가 불낭매들의 두목이긴 하지만 11. 그만큼 싸움을 잘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11.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하는 심정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11.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11. 자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11. 실패주의가 가득해 있는 모습입니다 11. 육절에 입다에게 장로들이 언급한 장관이라는 단어는 11. 구약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11. 이것은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1. 다시 말해 길라 장로들은 입다를 전쟁 기간 동안만 머리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11. 이것이 길라 사람들에게 10장 18절에서 11. 안문과 싸워 이기면 길라란 모두의 통치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과 다른 뜻입니다 11. 그렇게 입다는 7절에서 쫓겨날 때는 언제고 11.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고 반응을 보이고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11.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고 또 부도한 대우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11. 그러나 길라 장로들은 어쩔 수 없이 안문과 싸워 이기면 길란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2. 이에 입다는 장로들의 말을 9절에서 제처 확인합니다 12. 만일 자신이 안문과 이기면 길라앗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12. 이에 장로들은 여우와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3.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미스하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14.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가족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14.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15.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뿐만 아니라 이기타처럼 유기 속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 그는 비록 비청한 출신이고 또 형제들에게 쫓겨났지만 15. 민족의 위기 속에 빛이 났던 사람입니다 16. 이렇듯 언제나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일하신 분의 기의임을 기억하십시오 16.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있으시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같이 16. 상처를 복수로 대갚는 사람이 아니라 16. 입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형제를 피해 17. 도 땅에서 거주하며 분쟁을 피할 뿐 아니라 17. 길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18.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입다 같은 사람입니다 18. 그렇게 오늘 하루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오히려 선으로 행하십시오 19.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불이한 환경 때문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19. 입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으듯이 불이한 환경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19.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0.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21.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22. 오히려 그것이 자양분이 됩니다 22. 우리의 믿음의 여야에 따라 하나님은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23. 그렇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23. 뿐만 아니라 비록 길라 사람들이 입다를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요청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지만 24. 입다는 그들과 미세라에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24. 성도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4.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24.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 선으로 행할 뿐 아니라 25. 환경 때문에 낙망하기보다 25.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기회로 삼고 25.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시작을 하나님께만 시성을 고정하고 26.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26.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6.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27.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27. 모든 일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28. 하나님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29.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9. 감사드리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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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